오늘 제가 만들 영상은요 이 지렁이 지렁이를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민물 지렁이거든요 자 오늘 영상의 제목은 지렁이 모르고 먹으면 맛있을까 라는 영상을 만들겁니다 개지렁이가 아니라 흙에서 사는 지렁인데 이게 낚시할 때 쓰는 지렁 그거를 직접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못었습니다 요거를 다 집어넣을거에요 해감으로 해가지고 친구 놀러왔어요 라면 먹방하려고 왔습니다 야 소감 한마디 해줘 여기 집 둘러보고 내가 사는 집이야 혼자 어디에 보는거야? 야! 밖으로 안나가게 잘 붙잡아 교훈아 응? 사람들 채팅 보고 있어 나 닫고 중간에 집중 집중 이리와 이 집중 누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아 나는 일단 응 원래 그렇게 먹는거야 이거지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야 돼 무조건 맛있게만 먹으면 조이스도 1000만 찍어 천? 어 실수 천